마제 끝으로 인사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교통 신호 신호가 수신호 교통수신호 시청자분이 아닌데 시간 마실 때 친구가 최고의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딱 좋은 친구야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세상살이 인생살이 돌아본 걸 무엇 다 하려 친구가 있어 나는 좋아 부정이 있어 나는 좋아 언제나 함께하는 너와 나는 종마고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나 친구가 최고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딱 좋은 친구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친구가 최고야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세상살이 세상살이 돌아본 돌아본 걸 친구가 최고야 친구가 최고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딱 좋은 친구야 나에게는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나에게는 세상살이 세상살이 인생살이 돌아본 걸 무엇 다 하려 친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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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나는 좋아 부정이 있어 나는 좋아 언제나 함께하는 너와 나는 종마고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이 정도면 친구가 최고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딱 좋은 친구야 딱 좋은 친구야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나에게는 기쁠 때나 슬플 때도 나에게는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나에게는 나에게는 세상살이 이 흰생살이 돌아본 걸 무엇을 무엇 다 하려 친구가 있어 나는 좋아 우정이 있어 나는 좋아 언제나 함께하는 너와 나는 종마고 나에게는 친구가 최고야 나에게는 내 흰생살이 나에게는 나에게는 너와 나에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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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의 너와 나는 충마고 나에겐 친구가 최고야 친구가 최고